함께 축하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소태진씨가 꼭 기쁘소식하다가 라디오 DJ로 바탕을 사랑하며 네 현재 역시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계 좀 해주시죠 어떤 라디오인가요? 너무 타사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95.9 네 12시 20분에 만약에 뭐 심심하시다면 여러분들의 밥도 부지 배워드릴까 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소태진의 트로프라디오입니다 소태드렸습니다 송영아 씨는 뚝딱 들어본 적 있으세요? 방송을 좀 했는데 네 이제 형이 지내라는 거 너무 잘 봤고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첫날부터 다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의 케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군대에 앉아서 즐겨주지 마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